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7, 8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그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를 우선 학습을 해야 된다 이유 근거를 학습해야 되고 또 시장의 실패에 있어서의 원인이 뭐냐 또 공공제 외부효과인데 원래는 외부효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는 형평성 효율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죠 정부는 우리가 개입을 하는 우리가 이유를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저소득층에 서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또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부를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문제로 개입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시장의 실패를 보시면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 자 원인을 보면요 우선 시장의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면서 기업이 하나인 독점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독가점 그래서 과점이죠 독가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기업의 내재적 측면에서의 결함으로써 우선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죠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 점점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형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를 지금 하죠 그래서 자연 독점이 발생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고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시장 바깥 외제적 결함으로써 소득 분배에서의 불균등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확인 좀 해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오히려 개입 정보다 시장 상황이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악화되는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전한 지식이나 정보라든지 관료 제도의 비효율성 선거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역량 또 규제하는 수단의 불안정성 또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 등이 우리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의를 그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년 전 30회 시험에 출전했던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죠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등대, 공헌 또는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인데 우리가 공공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하면 안 돼요 공공재가 되려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공재가 되려면 두 가지 특성 공공재에 있어서의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우리는 공공재가 된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인데 그 재화, 어떤 재화를 다른 사람이 추가로 사용을 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경합되지 않는다 경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TV, 방송, 시청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한 재화를 소비하면서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성이죠 그래서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뭐와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사적, 우리가 재화와, 사적인 재화와 반대인데 사적인 재화는 소비의 뭐죠? 경합이 나타나고 또 소비의 다른 사람 배제할 수 있죠? 경합성 배제성을 갖춘 재화가 사적 재화다 공공재와 서로 반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인 승차자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냐? 우리는 이에 대한 대가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를 무인 승차 행위가 나타나죠 무인 승차 행위, 무인 승차자 문제가 나타난다 공공재, 공유자원은요 우리 바닷물 속의 물고기 같은 건 공유자원이야 이것은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 같은 효과를 내죠 예를 들면 공원 같은 우리가 공공재는 쾌적성을 주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외부 효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공공재 생산을 민간의 사적 시장 기구에 맡기면요 어떻게 돼요? 공공재 이용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공공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공공재가 필요하다는 수요 선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한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래? 세금이나 각종 공공기금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한 내용이죠 올해 여러분이 28회까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외부 효과입니다 32회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외부 효과의 개념을 보면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즉 시장 기구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경계 바깥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효용이나 소비에 있어서의 효용 우리는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 함수에 의도하지 않은 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양봉업자가 과수원에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과수원 쥐는 양봉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학공장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내서 피해를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이런 것은 부위 외부 효과입니다 개념을 한번 보고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또는 사회적 편의, 사적 편의 괴리, 괴리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시장의 실패를 또 가져옵니다 외부 효과의 개념 우선 확인해서 본 내용이죠 자 정의 외부 효과, 부위 외부 효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죠 자 파저티브라고 하죠 플러스를 자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화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소비 측에서 개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익보다 사회적으로는 이익이 크죠 최근에 뭐가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 맞는 거죠 자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를 맞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 면역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크죠 이런 것은 정의 외부 효과다 소비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 하기 때문에 소비량을 늘려줘야죠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소비자에게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 정의 외부 효과죠 생산 측에서는 비용 갖고 비교하는데 기업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막대한 R&D 연구 비용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적 비용보다는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사회에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국가가 기업에 뭐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소죠 우리는 항상 플러스 정이 나오면 정이 나오면 뭐가 된다? 과소라고 보면 되겠죠 정이 나오면 과소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이 나오면 항상 과소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과소일 때는 뭐다?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 네거티브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 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소비 과정에서 개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익이 사회에서 이익보다 더 크죠 예를 들면 술, 담배 소비인데 음주, 운전이나 간접, 흡연 이거죠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는 이익이 있는데 간접, 흡연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죠 이런 경우에는 과다,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개인은 간접, 흡연, 음주, 운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왜냐? 이 사적 비용에다가 우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우리는 석탄공장이나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은 그 환경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우리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왜?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피구라는 학자가 있어요 피구라는 학자 이름을 따라서 피구세를 부과한다 이 피구세가 바로 공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는 오염배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나오면 과다가 나와야 되고 소비일 때는 과다 소비, 생산일 때는 과다 생산 그리고 뭐를? 소비량,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생산 과정에서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게 균형이죠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어요 균형 생산량, 균형 가격이 주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각 생산량 수준에서 수직거리가 뭐죠? 외부 비용이죠 외부 비용 각 생산량 수준에서 사적 비용이죠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사적 비용이잖아요 사적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을 더해준 이게 바로 뭐가 돼? 사회적 비용이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균형 생산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는 과다 우리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과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의 외부효과, 부위 외부효과 잘 기억해 두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정의 외부효과는 또 뭐가 나오죠? 지역사회에서 이기주의 형상이 나오죠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공시설, 편익시설이 들어오면 OK 이걸 PINP라고 해요 PINP 형상을 발생시키고 부위 외부효과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예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형상을 발생시킨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코우주 정의가 있는데 이 거래비용이 제로가 돼요 자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효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우주 정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이거는 정부가 우리는 개입을 하는 것 시장 접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금부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것은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을 시장 안으로 내부화 시킨다 외부효과의 내부, 외부효과 발생한 것을 시장 안으로 내부화 시킨다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얘기죠 자 직접 우리가 규제가 나타나죠 배출금지입니다 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데 독근물질 배출금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수, 납 등의 중금속 배출금지 핵폐기물질 배출금지죠 자 의무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를 출고 전에 장착해서 출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자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있고 허용기준을 설정하죠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또 소음 등의 허용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용도를 지정하죠 정부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직접 규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부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 OX 중요 문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토지 자원에 있어서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형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개발에 의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근데 개발부담금 부과가 들어가면 이것은 개입을 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돼? 우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에요 정책 수단 부동산 시장의 정부가 어떻게 돼? 간접 개입을 하는 정책 수단을 말합니다 개입을 하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을 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하는 정책 수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불안정 경쟁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공공재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가 개입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외부효과의 개념 맞는 지문이죠 자 V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인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과다죠 지나치게 많이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과다가 포인트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번 지문을 보시면은 관련해서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가 아니라 플리즈 임마이 프로냐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공편익수실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 핀피 형상을 발생시키죠 공공제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한다 하면 틀리죠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개입을 하여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우선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틀렸죠 님비아가 아니라 핀피 형상을 야기시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걸 묻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에는 부위 외부 효과를 방지하거나 공공제 공급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하죠 공급의 비탄력성은 공급이 어렵다 공급이 어렵다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시간적 갭 시차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고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해서 용도 지역제를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제인 도로 공원 등에 도시계획시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공공제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 또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모임 승차 형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실패를 야기시키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공공제의 중요한 특성은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 개념이 나와 있죠 정해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형상이 아니라 핀피 핀피 형상이 발생하죠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좋은 영향이죠 플러스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 외부 비용이 나오는 것은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이 더해 주죠 석탄 공장이나 화학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적 비용보다 큰 생산 과정에서의 부위 외부효과가 발생하죠 이때는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과잉 공급된다 과잉 공급이라는 것은 뭐죠? 과다 우리는 생산 공급된다 과다 라는 의문이죠 맞는 지문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에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부위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실패 또는 정부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맞고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제는 시장 실패의 또 원인이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원인이 아니다 하니까 틀렸죠 원인이 되죠 원인이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가점 공급자의 존재는 완전 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은 좋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고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소비의 비배제성 비경합성 특성을 가져야 되고 공공제의 공급을 민간의 사적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우리가 생산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어떻게 돼요 공공제의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밖으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불가능하다 충분히 생산이 불가능하는 과소 생산이 되죠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공공제인 경우 수직이다 수평이 아니다 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공공제를 소비자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수직입니다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하여 구한다 공공제는 외부효과 예를 들면 공원같은 공공제는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잘 보존된 살림은 공공제라고 안하여 공공제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이 되겠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은 틀린 건데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제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형상 이 뒤에가 틀린 지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지급된 거죠 제3제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이익을 얻었음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핀피 형상을 초래할 수 있고 부위 외부효과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륙으로써 오염배출 것 거래 제도 등이 있고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을 하죠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는 해당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우리가 부위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1번 외부효과의 개념에서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시장의 실패의 개념 정부의 실패의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는 외부효과 쪽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